오늘 오전 해남의 한 낚시터 텐트 안에서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북에서 온 낚시객들로 텐트 문이 모두 닫힌 상태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. 서희령 기자입니다. 갈대가 우거진 전남 해남의 한 낚시터. 낚시터 안쪽에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.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이 텐트 안에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이들과 함께 낚시를 온 일행이 임기처 기업자 텐트 안을 열어봤다가 쓰러진 두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. 이곳 텐트 안에서는 캠핑용 가스보일러인 난방기구가 발견됐습니다. 일행이 텐트 문을 열었을 때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숨진 남녀는 경북 경산에 사는 사람들로 낚시를 하기 위해 사흘 전 해남에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사망자들에게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서도 없었습니다. 경찰은 두 사람이 밀폐된 텐트 안에서 난방기구를 틀어놓고 자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.